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1 와이어리스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분리해서 깔끔하게 헤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향각은 양방향성이라고 하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또한 디스코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선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저암역보단 중고음역이 강조되어 있어 원래 목소리보다 가늘고 메마른 느낌을 줍니다. 대신 이런 특성은 소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합니다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과 비교하면 목소리와 주변 소음을 구분하기가 수월합니다. 우선 헤드셋치고는 노이즈가 거의 끼지 않아서 품질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끝!